안녕하세요. 이곳은 아람에미리트의 두바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 5분 전까지 비행기 창밖으로 사막이랑 허업 벌파만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층빌딩이 보이고 도시가 나타났느니 그곳이 바로 두바이였어요. 왜 이곳이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층빌딩이 밀집된 지역과 인공섬 팜주메이레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아주 휘황찬란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Palme Jumeirah? 네, 네. 여기, 여기. If that is the case, you need to change from Subor Realty. OK. And then here? Yeah, then change from Subor Realty to Trump. 아, this is. That is a Trump, it's a different train. But the same ticket you can use within 30 minutes, it'll be free. Then press one. That's it. Put your money on it. 우리나라 전철만큼 깔거에요 이제 다리를 건너서 저기 맞은편에서 모노레일을 타야되요 모노레일이 바로 안나오고 주차장을 통하자마자 한참가 안나오는 이렇게 대추야자 나무에 형상을 한거구요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나무뿌리에 있고 여기서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쭉 꼭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역을 갈 수 있는게 35 디르함 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가네 전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갈라 그랬는데 아까와서라도 다 들려야겠는데 모든 역을 팜 주메라 꼭대기 부분에 도착했구요 오면서 보니까 진짜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아 야 이거를 모래를 하나하나 다 부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틀란티스 더팜이라고 하는 오산급 호텔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역에서 가볼 만한 곳이 여기라고 직원분이 추천해주셔서 가봤습니다 호텔 안이 쇼핑몰처럼 꾸며져있어 저기 앞에는 먹거리도 팔고 놀이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여기 못들어간거야? 아 여기 놀러오는데였어 놀러오는데 아 그것도 모르고 워터파크야 재밌게 하겠다 돈 안내면 할 수 있는게 없어 수족관 아니면 워터파크 둘중에 하나를 가야되는데 저는 둘다 딱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거의 그냥 찍고 가는 느낌이야 저기 호텔에서 아쿠아리움이나 워터파크를 갈 생각이 없으시면은 마지막에서 전전과장에서 내리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 5성급 호텔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수영복 가져올걸 여기서 수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표상구 너무 가까워서 지금 생각해낸게 이 티켓을 조금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될 것 같아 이 티켓을 필요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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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 그럼 다시 돌아가보자 그럼 다시 돌아가보자 그래서 이 티켓과 티켓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아가보자 20만원? 네 네 오케이 35 드람에 사서 지금 폴란드 애한테 혼자 있는 애한테 30 드람에 팔았거든요 문제없이 들어왔어 아 아 왜 이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가지고 팔았는데 하아 하아 자 어디를 하면 팜 주메이라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이 오우 하아 예 호이 교인 하아 요리는 피니쉬? 하아 오우 이케 아 네 아 이케 이케 What was your trip? I just ate lunch. I just ate an hour. What did you have? Biryani? You know biryani? Chicken biryani.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걸어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드디어 브리즈 칼리파를 왔어요. 와 진짜 높다. 와 두바이몰에서 호수랑 연결되는 다리 쪽에 오면 이렇게 브리즈 칼리파랑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밤에 여기서 호수 군수쇼로 하기 때문에 명당 자리를 미리 봐둬야 돼. 여기가 바로 두바이인 것 같습니다. 제 여행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럭셔리한 곳도 가끔은 좋은 것 같아요. 필리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다른 세상이야 완전히 바이든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